204기 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4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오늘 오신 분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금강산 잘 갔다 오셨습니까? 금강산도 이 시대에 갔다 오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금강산 봉우리가 몇 개라고 그래요? 1만 2천 봉 그 중에 제1봉을 오늘 갔다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 제1봉이 여기 백퇴댄에서 15분 거리에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올라가서 울산 바위의 뒤통수를 좀 보니까 어때요? 이쪽 신흥사로 올라간 사람들은 얼굴밖에 못 봤는데 뒷꼭지가 더 예쁘지요? 어디 사진 좀 찍으셨어요? 못 봤어요?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 퇴소하지 말고 다음에 꼭 더 운동을 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울산 바위 뒷모습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더 아름다워요 단풍도 좀 보셨습니까? 나무가 한 계절을 살면서 비바람도 맞고 또 폭풍우도 맞고 그리고 또 어떤 벌레가 와서 찢어먹기도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근데 한 번 받은 상처를 내년 봄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봄에도 가지고 있고 몇백 년을 사는데 그대로 살면은 조금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늦가을이 되면은 지난 1년 동안 상처받은 모든 것을 디톡스 다 떨쳐버리는데 그냥 배고파 아파 죽겠어 내가 여기 왜 괜히 왔나 봐 그렇게 칭얼칭얼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하면서 떨어지죠 여기 와서 디톡스 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좀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찡얼찡얼하면서 배고프다고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얼굴이 싱글벙글 행복하게 단풍처럼 예쁘게 디톡스 하면은 보는 사람도 좋고 자기 세포도 좋아할 거예요 이제는 저 대자연의 교훈을 힘입어서 우리도 몸과 마음에 쌓인 독소를 그냥 평생 쌓인 독소를 이제 한 번 정도는 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몸에 쌓인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 여기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특별한 섭리의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아닌지 많은 깨달음이 있는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에서 정말 마음 깨끗하게 착하게 사랑스럽게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얼마나 산, 공기, 물, 음식이 다 오염되는지 하나님이 볼 때 참 안타까울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이 세상 자체가 다 썩어버렸어요 독소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천년만년 거기서 한 번 잘 견뎌봐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도 아직도 시간만 조금 더 주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어서 최대한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 사람 건지려다 열 사람 놓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독소가 가득 가득 차서 돌아올 사람보다도 이미 점찍어놓은 사람까지 그 독소로 같이 썩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 모든 독소를 다 태워버리면서 그 남은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사건 직전에 그 일을 하십니다 일곱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오염된 그 하나하나에 다 불태우고 없애주는 칠재앙이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멀쩡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을 리는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독소가 차고 넘쳤을 때 성경에 쓴 것을 관영했다 그래 차고 흘러 넘친다 그 칠재앙이 무엇인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어디다 쏟았어요? 땅이 너무 오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조차도 거기 있는 것 먹으면 그 독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땅을 오염시킨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나게 됐다 이게 첫 번째 제약입니다 두 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어 바다도 지금 오염됐습니까? 너무 오염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피는 아니에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그 오염된 독소 때문에 다 죽어가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자들 제약의 접시를 쏟아푼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어디다 갖다 부었어요? 바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물은 물인데 강과 물 근원 하여튼 샘물까지 다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거기에 쏟음에 죽음의 피처럼 다 피처럼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은 어디다 쏟았습니까? 하늘에다가 쏟았어요 해에다가 쏟았더니 얼마나 자글자글자글 타는지 오염된 공기를 다 불태워버리면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까지 다 태울 정도의 무서운 재앙이 그 재림 직전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한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부었더니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악하고 복하고 헌데가 나타나는 전 지구가 암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그건 어디다가 쏟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면 될 것 아니냐 그 탑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파벨 탑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농사 기법보다도 인간이 농약 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보다도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쏟아부면서 더 많은 품종을 계량하고 막 농약을 쏟아붓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쏟아부는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이 다 오염이 돼서 사랑하는 백성들까지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인 것을 보면서 그 땅에다가 재앙을 쏟아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땅에서 곡식도 오염이 됐고 그거 먹고 땅에서 자라는 고기도 오염이 됐고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도 몸에 독소가 쌓여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악하고 독하고 헌데가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다 쏟아부었어요 그 바다도 사람들이 바벨탑 쌓으려고 하나님보다 더 멋진 세상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었었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만든 것과는 달리 그냥 플라스틱 하나 찍으면 그릇이 그머고 다 나오는 겁니다 플라스틱 운명의 세대에 우리가 살아요 얼마나 편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릇 하나 만들려면 나무를 깎아야지 학을 빚어야지 지금은 뚝딱하면 몇만 개 나와요 전 세계가 플라스틱으로 뒤덮였어요 쓰고서 다 버리는데 결국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다 바다로 모였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다가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는 생선조차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시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도 결국 바벨탑 쌓아서 너희들 스스로 더 좋은 천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봐라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 어쩌면 하나님이 대접을 쏟아 붕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강과 물에 또 대접을 쏟아 붓더니 거기 강에 살고 있는 민물 물고기들도 얼마나 오염됐는지 살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됐어요 다 피를 마실 정도로 죽음이 이제 오락가락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공중에다 쏟아 붓더니 깜깜해졌어요 막 해가 자글자글 탑니다 그 오염된 공기를 불태우는 재앙이 쏟아지면서 사람까지도 태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독소로 가득 오염된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재앙으로 다 죽는다 치고 아직도 정말 구원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아무리 독소가 천지라 할지라도 흠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질 만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이 다 오염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음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이 몸이 독소로 축적됐을 때 하나님은 이걸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살아도 이것을 청소하는 방법만 알면 몸까지 흠없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오염이 돼서 그 환경 홀몬 여러 가지 독소들로 우리가 먹을 만한 곡식 고기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 수 없이 독소가 축적될 수밖에 없는데 환경 홀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자연에 없었는데 인간의 얄팍한 머리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었던 자연의 상태보다도 뭔가 더 좋은 것을 만들겠다고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사실은 환경 홀몬 역할을 하더라 플라스틱, 일회용 물컵, 젖병 얼마나 편해요 자연계에 있었던 물질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게 바수어지더니 우리 몸 속에 들어오니까 어떤 오염된 환경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세포에 호르몬이 띵뚱하고 누를 수 있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습니다 즉 자물쇠처럼 생겼어요 그 자물쇠는 아무 열쇠에나 꽂는다고 해서 열어지는 건 아니죠 딱 맞는 열쇠가 있어요 그 호르몬이 딱 맞는 이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 구멍, 열쇠 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은데 뒷모습이 전혀 다른 물질들이 있어요 같은 물질이 아니죠 여기서 이 빨간색은 빨간색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예를 들어서 여성홀몬입니다 여성홀몬이 열쇠라고 생각되면 우리 몸에 그 열쇠에 딱 맞는 수용체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홀몬, 그 천연홀몬이 거기에 가서 딱 누르면 여자분들은 피부도 예뻐지고 사춘기가 되면 가슴도 나오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초록색 비슷한 것이 그 천연 호르몬하고 리셉터, 수용체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죠 뒷모습은 전혀 다른 세모의 모양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이 분해된 것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 공중에 떠다니는 배기가스, 오염된 물질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여러 가지 농약 성분 속에도 이게 들어 있어요 들어오더니 여성홀몬, 너만 거기 들어가? 나도 들어갈 수 있네? 그러면서 여성홀몬 그 스위치를 자꾸 누르면서 이 홀몬계에 교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들이 밀려오는데 이 환경홀몬들이 어떻게 질병을 만들어내는지 교과서에 나온 것을 보면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 오염된 농약으로 농사진 그 음식과 함께 자연계는 없었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만든 그 모든 물질들이 분해되어서 몸 속에서 환경, 호르몬과 같은 물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연홀몬이 누르기만 해야 되는데 얘들도 같이 누르니까 이게 교란이 되는 겁니다 홀몬계통이 그러면서 홀몬계, 내분비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홀몬은 양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여자분들에게 남성홀몬제 한 달만 약을 먹이면 많지도 않아요 요만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수염이 나요 한 달 먹었는데 면도기 가져와서 이걸 깎는 여고생을 제가 봤습니다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좀 굵어져요 남자들에게 여성홀몬 한 달만 먹이면 유방이 나옵니다 이게 홀몬이에요 그 작은 양의 차이로 남자, 여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홀몬도 아닌 것이 홀몬 역할을 하면서 생식계를 자꾸 초인종을 누르면 남자인데 여자처럼 미니스커트만 입으려고 그래요 남자는 싫어 면역계에 가서 또 누르면 면역세포가 병원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갑상선을 죽이려고 공격을 해 돌아버렸어요 신경계를 누르면 파킨슨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요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홀몬으로 땅이 오염됐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거기를 끝내는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쏟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환경홀몬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을까 컵라면 좀 먹어보십니까 컵라면 그 그릇이 자연에 있는 물질이 아니죠 재료가 석유해서 만든 거예요 컵라면을 만들려면 뜨거운 물을 보여야죠 그럼 뜨거운 물과 함께 이 컵라면 속에 들어있는 환경홀몬이 녹아 나옵니다 컵라면을 즐겨 먹는 요즘 청년들이 그 속에 있는 환경홀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서 나도 여성홀몬 그 수용체 찔러보니까 들어가네 자꾸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청년이 별로 없어 여자야 여자 이게 지금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임율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불임 환자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오염된 시절에는 그 공기 중에 막 그냥 뭘 태우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뭐가 시커맣게 올라가고 뭔가 태워지면서 나온 연기 속에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환경홀몬이 들어있어요 공중에 떠다니다가 비가 오면 땅으로 떨어지겠죠 땅으로 떨어지면 풀립 속에 딱 앉을 거예요 그런데 이 풀립 속에 딱 들어가면 얘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 쌓이고 내일 떨어진 거 쌓이고 모레 떨어진 거 쌓이고 축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쌓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농도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풀립이 힘들게 모아놓은 그 환경홀몬 독소를 송아지는 한 입에 싹둑 잘라 먹네 송아지 몸 속에 들어간 이 환경홀몬은 또 특별히 지방층 속에 들어가서 안 나가요 3년 동안 우역 우역 먹었더니 풀립 속에 있던 농도보다도 환경홀몬 농도가 더 높아져 먹이 사슬 하나 넘어갈 때에 그 농도가 확대돼서 확대성이 있다고 그래요 3년 동안 모아놓은 그 송아지를 표범은 한 입에 뜯어 먹네 사람은 표범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상추쌈을 먹을 수도 있어요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환경홀몬이 오염된 시대에는 무엇을 먹을수록 오염이 덜 되겠어요? 환경 이 먹이 사슬이 짧은 것을 먹을수록 그 환경홀몬의 독소가 적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딱 인간 만들자마자 내가 너희들 만들어서 안다 220폴드 꽂아야 되는 존재인지 110폴드 꽂아야 되는 존재인지 만든 내가 안다 메이커가 안다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어라 하고 1장 29절에 가르쳐준 말씀 보면 고기 생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할지라도 그때 오염이 제일 안 되고 독소가 제일 적은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오류 하나도 없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뭔가 태워지는 연기 속에 이 환경 호르몬이 떠돌아다니는데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곡식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발암물질이면서도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은 98%가 공중에 떠다니다 결국은 그 곡식 속으로 들어가서 음식과 함께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에 소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가 고기를 먹으면 사람 몸 속으로 들어오니 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식을 한다 할지라도 자연 농법으로 진 것이 아니라 농약을 쳐서 하면 여기 보세요 세계생태보전기금에서 등재된 환경 호르몬은 67종입니다 그 무슨 환경 호르몬이 67종 중에서 40종류가 농약 속에서 검출이 돼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농약 친 거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67종 중에 40종류가 농약 속에 들어 있어요 예전에는 농약 안 치고도 잘 자랐는데 그냥 겉모습만 크다고 때깔만 좋다고 이 농약 정효가 저 농약 막 개발해서 쏟아봤더니 분명히 크고 예쁜데 맛이 없어 영양소도 없어 그것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 40종류 이상 농약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땅이 오염된 얘기고 이제 두 번째 바다나 강물이나 물샘도 더 이상 오염돼서 그냥 둘 수가 없다 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물이 지금 얼만큼 오염됐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든다고 만든 수많은 플라스틱 개통 하나만 보자는 거예요 흘러 흘러 바다로 떠내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다니는데 여기 유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 하나만 봐도 미세 플라스틱 하나만 봐도 인류가 바닷물이 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인류 스스로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 오염으로 인류가 망할 수도 있을 지경이 됐다 여기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 이 저널 22년 6월에 보니까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 작은 나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지금 분해돼서 보이지도 않아요 물속에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프랑크톤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서 뭐하는 것을 멸치가 또 먹어요 그 멸치를 또 숭어가 먹어 결국은 어디로 올라와요? 내가 버렸는데 내 입 속으로 지금 밥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독성을 가졌는지 여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신체적 구상 또 성장 성능 저하 또 여기 행동 변화 지질대사 장애 또 유발린 장래 미생물총 불균형 하나하나 다 심각한 겁니다 또 장상피 투과성 붕괴 장 샌다는 거예요 장이 또 신경 독성 생식기관 이게 망가져서 임신을 못해 자손 손상 아기를 낳는데 기형아가 태어나 활성산소 면역세포가 이상해져 이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멸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 싸서 영원히 살겠다고 했는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하다고 썼고 그냥 버렸고 양치질을 했는데 이게 잘 닦여지려면 옛날에는 돌가루 넣었죠? 그런데 돌보다 더 잘게 더 균일지게 가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뭐 이렇게 윤내고 갈고 하는 거에 전부 미세 플라스틱을 씁니다 우하고 뱉었는데 그럼 아예 나중에 쪼개질 것도 없어 이미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냥 바닥까지 가는 것입니다 프랑크톤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결국은 그거 만든 사람 밥상에 올라가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멸망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축적성 확대성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 또 DDT 이런 환경울문 하나만 가지고도 더 이상 먹을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선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이제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민물고기가 더 오염이 됐을까요? 바다 물고기가 더 오염이 돼 있을까요? 여기 Environment Health Perspective 여기 2020년 12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민물에 있는 물고기보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훨씬 더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 물고기를 다 검사를 했는데 19개 논문을 다 합해서 보니까 연체의 동물이 제일 미세 플라스틱이 많아요 연체의 동물이 뭘까요? 오징어, 문어, 조개, 홍합, 뼈 없는 이런 것들 그런데 레이익의 11장 보세요 다 먹지 말라고 하는 목록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4,500년 전에 기록된 책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오류가 하나도 없이 누가 도대체 가르쳐줘서 써놨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태양에 하늘에 쏟아봤더니 이 재앙이 쏟아졌다 그랬는데 공기가 너무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된 공기 하나만으로도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발암물질이야 그냥 독소가 아니고 이 공기 맡으면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이제는 불태워 끝내버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칠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막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이 저널 2018년 9월 12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 대기오염으로 1년에 300만 명씩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은 최대 단일환경건강위험요소이다 무서운 독극물이 미세먼지인데 사람들이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담배 연기가 나쁘다는 걸로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최근 발표는 완전 이건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걸 가지고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니까 이것을 딱 24시간 정도 노출시켰더니 염증을 만들기 전 단계에 여기 사이토카인들 인털루킨 1 베타, 인털루킨 6, 인털루킨 8, 인털루킨 33 이 물질들이 면역세포에서 나오면 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미세플라스틱한테 24시간 노출시켰더니 여기 진피 쪽을 딱 살펴보니까 염증을 만드는 이런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독하고 헌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증들 때문에 결국은 질병이 생기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몸까지 염증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뭔가 들어왔을지라도 그거 싹 청소해 주는 비결을 가르쳐줘야만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토파지예요 눈이 안 보여 봤으면 막막에서 상이 맺혀야 되는데 그 맺힌 상을 시신경이 빛의 에너지를 신경에너지로 바꿔주는 곳이 막막입니다 그런데 그 신경이 모여 있는 곳 중에서도 여기 막막 중에서도 황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트루젠이라고 하는 쓰레기가 오염되어서 막 쌓이면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얘가 변성이 와요 황반 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 어느 정도는 다 와요 병원에선 치료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요엘서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법을 이 70중반대인 박찬수님이 여기에 와서 66일을 연장했어요 원리를 딱 들어보더니 며칠 해보니까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66일을 했더니 이분은 여기 이 정도 조도에서는 글씨가 안 보여요 저 밖에 확 그런 햇변 밑에서는 좀 보여요 여기 화면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66일 뒤에는 여기서도 작은 성경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이걸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토파지예요 내 몸 스스로가 잘못된 염증 쓰레기가 있을지라도 이걸 싹 먹어서 청소해 주는 자동청소기를 어디다 넣어줬을까요 세포 세포 세포마다 돈 없는 집은 청소기 하나밖에 없지만 돈 있는 집은 방마다 하나씩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있는 30쪽의 세포 세포마다 30쪽의 자동청소기를 넣어놨어요 이거 스위치 키는 것만 알면 우리는 모든 이 오염된 복소들을 싹 청소할 수가 있는데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내 몸에서 내 스스로 그 염증과 독소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가 있다 1962년에 이미 이름을 붙였고 그게 진짜 있더라 유전자 차원에서 규명한 이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야 그 청소기 잘만 돌리면 모든 독소 청소되면 질병도 치료되겠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오토 파지를 그런 게 있다라고 증명해준 이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오토 파지를 도대체 어떻게 스위치 키는지 바빠도 그거 하나는 좀 확실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2014년 2월달 논문을 보니까 제일 자세하게 그 스위치 키는 법을 사진으로 올려놨어요 제가 그 논문 속에 있는 것을 하나 여기 복사해 왔는데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는요 그 요리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 몇 그램인지 재는 거 있죠 칼로리가 얼마인지 재는 측정기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는 AMPK라고 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이건 뭘 측정을 하는가 하면 내 몸에서 지금 칼로리가 몇 킬로 칼로리 부족한지를 측정하는 측정기입니다 밥을 한 끼 굶었어 그러면은 밥 한 사발을 들먹었으면은 300킬로 칼로리가 부족하겠죠 그러면은 이 AMPK가 아 우리 주인 양반 오늘 300킬로 칼로리가 부족합니다 이걸 시시각각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이 논문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ULK1이라고 하는 효소한테 가서 딱 가르쳐줘요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야 지금 우리 주인 양반이 300킬로 칼로리가 부족해 네가 활동할 때야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면 그때 ULK1 효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오토파지 스위치를 그때 켜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 예전에 그냥 굶으면 오토파지 스위치 켜진다 그랬는데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굶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AMPK가 다 측정을 해 줘요 그것도 얼만큼 굶었는지 300킬로 칼로리 밤 한 끼 굶었다 그러면 ULK1이 드디어 그 소식을 듣고 오토파지 스위치를 누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토파지 유전자를 깨워 얘가 우리 몸 세포에는 평상시에는 자동청소기 안 보입니다 없어요 걸지적거리잖아요 필요할 때만 이때 딱 오토파지 스위치가 눌러지면은 그때서 등장을 해요 쓰레기 양에 따라서 사이즈가 틀려요 처음에는 뭐 걸레죽지 하나만 하게 나왔는데 이걸 오토파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면 쓰레기라도 모아가지고 에너지 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가 부를 땐 쓰레기야 안 뒤집니다 저 사과박스 세거 먹지 그런데 이제 안 먹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염증, 암세포,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을 싹 모아요 양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자동으로 오토파지가 커져 또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청소기입니다 다 모았다 그러면은 360도 쌓아요 그러면은 이 쓰레기가 다 보자기 속에 들어왔겠죠 이것을 오토파고즘이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어요 쓰레기 주머니가 묶여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리소손 쓰레기 차가 와요 리소솜이 와서 청소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딱 껴안으면서 이 오토파고즘을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리소솜에서 리소솜 효소를 이 쓰레기 주머니 속에 막 쏟아 부어요 그러면 리소솜 이 효소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쓰레기라도 완전히 분해를 시켜요 분해 시켰더니 그 속에 칼슘이 있네 너는 나중에 뼈 만드는 데 재활용을 하면 좋겠다 어? 이거 고름 덩어리 우리 주인 양반님 칼로리 부족한데 너 에너지가 좀 이번에 태워지는데 사용돼야 되겠어 에너지로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다른 세포 만들어지는데 다시 재활용을 하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켜지는 것이다? 바로 에너지가 써야 되는 것보다도 적게 들어왔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The Emotional of Emotional 2021년 10월에 보니까 모든 사람 세포 속에 이 오토파지 청소기가 들어있는데 스위치 키는 법을 몰라가지고 스위치를 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질병이 쓰레기가 너무 쌓여서 이게 안 움직이는 그 상태가 오더라 심장질환도 또 신경퇴행성 질환인 또 뭐예요? 파킨슨도 치매도 이 청소를 안 해서 생기는 것이고 대사가 잘 안 돼서 나오는 당뇨병도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신장염도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염질환, 근육, 골격계통, 안구 쪽 모든 장애가 사실은 오토파지 스위치 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켜가지고 생긴 현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질병을 이 오토파지만 작동하면 치료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짤까? 아직 다른 병원에서는 그냥 쥐실험하는 단계로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백퇴댄에서는 이 오토파지 단어 듣기 전부터 성경 요엘서에서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오면서 더 확신 있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서정혜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당뇨를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 부작용으로 근육이 막 다 말라가지고 주걱을 뜰 수 없어요 음식이 삼켜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목구멍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줘야 됐어요 그냥 막 있는 약 없는 약 다 주는 겁니다 알부민을 한 달에 60병을 맞았대요 그리고 약도 30알씩 먹고 막 스테로이드를 주니까 체중이 73키로로 들고 설사하는 하루에 7번 8번 하고 피는 계속 바꿔주고 산 게 아닌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점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이분이 결심을 하고 나 퇴원시켜다 죽는다 여기서 죽나 나가서 죽나 난 여기서 안 있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딱 40일 있다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사약 다 마져도 당화혈색소가 13 공복혈등이 300씩 나가던 이분이 주사약 다 끊고 혈당이 100 그리고 나중에 병원 가서 측정해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13에서 5.5 완전 정상이 되고 설사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끝나서 황금변이 나오고 체중은 73에서 51키로로 줄고 여기 설악산 다 여기저기 올라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이 다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대접을 쏟아 불 때 이 땅에 일곱 지향이 쏟아진다 그랬는데 그게 게시록 16장 17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8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즉 이 7장을 쏟아 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뭔가 바벨탑 쌓는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남을 거다 더 좋은 세상 만들 거다 더 좋은 세상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 여름은 여름 나와야 되고 겨울은 겨울 나와야 되잖아요 여름도 겨울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더 잘나서 에어컨 이걸 만들기 위해서 머리 쪽 타고 개발한 프레온가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구멍내가지고 하늘이 구멍이 났어요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도 여름처럼 그냥 우통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보일러를 막 뗐더니 굴뚝에서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가면서 이게 환경홀몬으로 또 내 코 속으로 들어오고 이게 누가 봐도 요즘 날씨나 이런 게 정상이 아니죠 누가 초래한 거예요 더 좋은 세상 만든다고 한 거 내 역습인 거예요 이제는 아무리 아무리 인내를 하나님이 하신 날지라도 이러다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복수로 썩어 죽게 생겼다 이 땅 다 불태우고 데리러 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싸우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정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결론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라도 인위적인 쪽 쳐다보지 마시고 사연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셨고 우리가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면은 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요엘서에서 그 비결을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어떻게? 금식하면서 바로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그 비법이 금식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현대의학이 증명해 주고 있고 그렇게 실천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돈이 없어서 굶으면 피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이 있어서 굶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못 옵니다 돈 내고 굶는데요 돈 내고 굶을 때는 이런 게 다 있었군 이 속에 자동청소기가 지금 돌아가는구나 조금 허전하고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신경질 내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자동청소기가 세게도 돌아가네 아이고 이 엄청난 일 일어나려나 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여기 참 좋죠 공기도 좋고 그냥 뭐 오늘은 이쪽 굴짝 저쪽 굴짝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데 놀러 온 사람처럼 놀러 다니면서 이 속을 구석구석 청소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